네 저는 래퍼 리코라고 합니다. 아 랩니! 지금 랩이 듣고 싶다는데 랩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지금 랩을 바로 할까요? 네 욕 빼고요. 리코 씨는 저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. 리코 씨는 짐을 싸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멜로디 랩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게 요즘에 싱잉 랩이 있잖아요. 바로 하면 됩니까? 네. 리코 씨는 저와 함께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. 저 트로트를 해가지고 성원희! 성원희의 성원 씨의 돈 때문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랩 부분을 제가 썼거든요. 랩 부분 한번 해볼게요. 아 트로트를 하신 게 아니고 랩 부분? 아니 랩 트로트를 구사하는 친구예요. 성원희랑 친구. 거기에 이제 랩 부분 한번 해볼게요. 요!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해.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 죽지 않아. 끝을 봐야 해. 죽지 않았어. 리피 오빠. 되kiem! Be